사과 콜라 TV 지나치게 강우량이 많고 횟수도 작고 파랄떼에 집중적으로 굽고 있습니다. 대복은 다가오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착색이 잘 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또한 일부 지역의 일부 가수원에 한절병이 번졌기 때문에 많은 확산 우려도 사실이 많습니다. 착색이 일부 관련되고 있습니다. 일반 호지 품종에 콩로 한 가지가 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는 대략 40년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4년, 5년 미만에 M26 또는 M9 작은 대목은 착색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10년 이상 되는 M9 이중전목료 또는 M26 이중전목료는 근근 분포가 넓고 깊게 뿔이 박혀있다 보니까 토양 속에 질소 미트로계를 다량 흡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색 관련이 상당히 우려되고 일부 착색이 나던 그런 열매들도 다시 청색으로 폐청되어 버리는 그런 폐청현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황화현상이 보였죠. 그늘 속에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그늘진 뒷파리 쪽에 황력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격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우리가 많이 시도했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하는 가소는 잘 없더라. 다만 몇 군데만 우리가 권장을 그려서 해보니까 확실히 황화낙의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사과 전문약입니다. 전문약 살균제, 살충제에 낙후피과 확산제를 섞어서 이렇게 황화현상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일반 탄저, 구폐 전문보호제입니다. 유균계, 백상 살충제가 있습니다. 황화현상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가지에 황화현상이 나타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잎이 일종의 약태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편상을 일으켜서 입 따기, 즉 저격작업의 이윤선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권장을 드리지 않지만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잘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수원에서는 함부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착색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금년도는 대목이 빠르다 보니까 착색이 더 민감하고 착색이 더 불량하면 출하에도 상당히 예를 많이 먹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평소에 밀양원소를 주기적으로 권장양대로 시위하신 가수원 토양시위한 가수원 또는 연민시위한 가수원 또 수세관리를 적당히 한 가수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가수원보다는 착색이 더 잘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금년도 열매 과비대는 물론 빈가지 현상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착과량은 양호한 편이고 특히 과일비대는 더 양호합니다. 옛말에도 처서 이후에 이렇게 비가 자꾸 자주 내리면 거둬들일 곡식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대복이 빠른 해는 비가 오면 더 우려가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노지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작물 열매작물인 과수작물 사과나 배나 복숭아 복숭아도 낙과가 많이 우려되고 현재 낙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탄저병이 일부 감염돼서 확산되고 있고 착색이 가장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그러한 밀양원소라든지 토양시위, 연민시위를 잘 수행하신 금가수원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가수원보다는 착색이 잘 관련될 것이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비가 그치면 도장지 제거작업을 소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거나 마무리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가디와 질소성분과는 기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성분이 나무뿌리가 지속적으로 연내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대성분을 우리가 연민시위하거나 토양시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가 토양속에 있는 트럭에는 많이 흡수를 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수체관리는 당연히 중요하고 밀양원소인 가리의 토양시위와 또는 연민시위 또는 착색의 그나마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제품, 안토시안 제품들 우리가 권장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가 또는 자연적으로 모든 게 다 로드맵을 따라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거라도 한 번 실천에 옮겨 보시는 것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도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마기 때는 우리가 농약 살포시기, 방제 시기를 노추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길게는 25일간 방제를 하지 못하는 가온도 계시고 짧게는 보름 이상 방제를 하지 못하는 가온도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병해충이 많이 번지고 특히 병해가 많이 감염되고 확산됩니다. 아울러서 미세곤충인 응애가 그 비 오는 와중에 이 뒷면에서 성충이 되고 다시 교배를 해서 산란해서 계절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잠깐 날이 개이고 햇빛이 보인다면 기습 살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 통을 치고 비가 오더라도 세 통을 치셔야 됩니다. 물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그런 기습 방제, 기습 살포를 꼭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규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치료제 및 보호제를 같이 혼용하셔서 종합 방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43년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지가 소위인데 이렇게 나무를 덮어내지 않고 접을 붙여서 풍정신을 시도했는 그런 가소에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뿌리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뿌리의 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상부에 탄수화물을 축축시키는 목적으로 환상박비를 흡입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42년, 43년에 식결하시고 한 주로 비되는 것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의 가소에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소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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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